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거지 대장 일찜의 우두머리 단어 어원 옛날에 홀로 된 양아버지와 함께 사는 10살, 8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정직을 강조하며 형계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이에게 집을 보라 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오랜만에 선반 위 높은 곳에 둔 항아리를 내려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조청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좀 됐기에 수문이 증발해서 줄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문득 조청이 생각나서 다시 내려 살펴보니 조청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이들이 한 짓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일하러 나간다고 말하고는 담장 뒤에 숨어서 살며시 집안 상황을 살폈습니다. 조금 있으니 형이 배고프니 조청을 꺼내 먹을까 라고 말했고 동생이 좋다고 맞짱구 쳤습니다. 곧이어 형이 허리끈을 푸는 모습과 그 끝에 부조가락을 묶는 모습이 방문 그림자를 통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형은 부조가락을 선반 위로 던져 조청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본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그런 뒤 끈을 조심스레 잡아당겨 조청 묻은 부조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형제는 그걸 빨아먹었고 같은 짓을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도둑질에 분노한 아버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둘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가서 거지들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꽤가 많고 물건 훔치는 재주가 좋아 반년도 안 돼서 거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거지들은 배고픔을 이전보다 쉽게 면했기에 소년 형제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소년이 거지 우두머리라는 소문은 금방 마을 저녁으로 퍼졌습니다. 우두머리는 가장 위에 있는 머리라는 뜻의 한자어 위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헌에서는 위두로 쓰이다가 훗날 위두에 우리말 머리가 더해질 때 위가 단모음화되어 우두머리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두머리는 단체, 조직, 부서 등의 가장 윗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울사 또는 거지들 우두머리라고 알려진 소년 형제를 불러 거지형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일지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이어 물었습니다. 내가 거지들 우두머리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정말이냐? 일지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또는 어찌하여 거지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거지가 됐고 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냐? 일지매는 집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가 쫓겨났고 동냥질로는 배고픔을 면할 수 없기에 식량 도둑질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소년의 물건 훔치는 재주가 얼마나 비상한지 시험하고픈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훔칠 수 있느냐? 소년은 사또에게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리춤에 달아둔 이은장도를 내가 알지 못하게 훔쳐보아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용서해 주마.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그리 알라. 사또의 제안에 소년은 담담하게 나를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이래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소년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잘 때도 은장도를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 금방 지나고 엿새가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장도를 너무 신경 쓴 게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사또는 기분을 전환하고자 근처 강가정자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사또가 동원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는데 길모퉁이에서 좋은 옷 입은 아이와 누덕이 걸친 거지 노인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끝에 거지 노인은 소년에게서 뭔가를 뺏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사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거지 노인은 아이를 쫓아오다가 사또를 보고는 순간 멈칫하고 섰습니다. 아이는 사또의 품으로 달려들어 훌쩍였고 사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또가 거지 노인을 향해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자 거지 노인은 그대로 내뺐습니다. 울면서 거지 노인의 동태를 살피던 아이는 그걸 보고 거지 노인과 반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또는 양쪽을 번갈아 본 뒤 가려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모처럼 정자에서 경치를 감상한 사또는 허리춤에 찬 은장도를 만지려다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동원에 있겠지 생각하며 돌아와 은장도를 찾아봤지만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소인 내아도 살폈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분명히 어딘가에 은장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원으로 출근한 사또에게 하인이 와서 보자기를 바치며 아뢰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찌매라는 거지가 와서 사또께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보자기를 열어보니 은장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또는 어제 오후 자신의 품으로 달려들었던 소년이 일찌매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얼굴 이곳저곳에 목물이 칠해져 있어서 일찌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거지 노인과 짜고 버린 신랑이었음도 깨달았습니다. 사또는 일찌매를 불러 물건 훔치는 재주를 칭찬한 후 두 번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년 일찌매는 사또가 방심할 때까지 여러 날을 보내며 사또의 외출을 밖에서 기다렸고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오자 계획계로 실행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대부분 방심함으로 그 틈을 노려 일찌매는 사또 품에서 은장도를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찌매는 사또로부터 도둑질을 용서받자 도둑질을 멈췄습니다.